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30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0월 25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26일입니다. 1번, 10월 25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30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1월 25일입니다. 204번 있습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0월 5일입니다. 30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30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6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306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4번. 28일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14일입니다. 1번. 14일입니다. 2번. 15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4번. 29일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매일은 각기 날입니다. 2번. 22일입니다. ني, 202번. 30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30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310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1번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5분 30일입니다. 5번 30일입니다. 12번 토요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5번 30일입니다. 감사합니다.